2. 안녕하세요. 2018 시즌그레이팅의 첫 번째 MC를 맡게 된 지민입니다. MC인가 MC라니. 지금 넌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7명이 함께 지낸 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요. 새로운 하늘을 맞을 시즌그레이팅을 촬영하며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네 그런 의미로 2018 시즌 그리팅 영상의 주제는 바로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우와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얼마나 잘 알아챌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도록 시작해보겠습니다 Q.뭐야,가격의. Q.뭐야,이거야. Q.뭐야,이거야. Q.뭐야. Q.마피아 누구야 나오나 봐줘. Q.뭐야,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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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저는 정말 평범한. Q.뭐야,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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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이란 이유가 있어요 반론하라고 할 수는 안 되는 지원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리한데 형? 재협은 범민이에요 저는 천재니까요 비는 직업이 뭐예요? 저는 특별시민입니다 넘어가시죠 근데 이게 같은 마피아가 같은 마피아를 막 이렇게 놀릴 수도 있는... 오 진짜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남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준형이 난 허석이형을 놀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태형이가 이런 질문 잘 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피아 걸렸네 제가 약간 연계하는 거 같은데요 이럴 때 제일 조용한 진형이 그거라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아까부터 떠들고 있었는데 말해보세요 당시에 뭡니까 아까부터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남준형이 얘기하고 있네 난 진짜 마피아예요 그래 맞어 그래 그래 그냥 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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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눈빛으로 맞춰봐 AK는 마피아만 동공이 흔들려 딱 두 명 그 다음 때는 지민이야 지민 사회자 아니야? 아니 사회자는 이분이신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마피아를 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전 마피아를 잘 할 줄 알잖아요 저 같은 애들한테 마피아 안 준다고 그렇지 할 줄 아니죠 연습 게임이야 내가 보기에 이 네 명 중 한 명은 다 싸주는 게 아니라 야 야 야 지금 다들 JK 눈을 봐 JK 눈을 봐 JK 눈을 봐 내가 피아야 제가 추천해볼게요 제가 먼저 마자랄 마자랄 지민 선생님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태형이 마피아고 태형이는 뭔가 말투부터 마피아 한 것 같고 진영이 아까 얘기할 때 약간 입술이 파도 떨렸어 야 JK가 마피아라니까 너네 지금 내가 말 안 들면 후회가 아니요 JK는 마피아 되면 그냥 조용히 해 야 일단 뭐 바로 한 번 들여보자 야 밤을 맡아 밤을 밤 가자 한 번 하나 둘 셋 진영 두 표 남진영 두 표 제형 제형 아 이 형 봐봐 나 진짜 열받네 일단 진영을 죽여보자 언론을 마피아 삼행시로 해주세요 마 마 마 마 피 피 나고 싶나 마피아다 마피아다 죽이자 누구도 안 죽었나 아무도 안 죽었나 누구도 안 죽었나 일부러 마피아가 마피아 하나를 죽인 거예요? 우리 이거 얘다 얘다 형 태형이가 마피아야 지금 왜 그러시죠? 나는 마피아일 수밖에 없어 왜죠? 방금 말 보낸 거를 난 들었기 때문이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죽이다 죽이다 야 너 조용히 있으라고 죽었다니까 야 너 지금 혼령이야 아 나는 한 명은 남준이 형인데 한 명이 귀여워 아니야 무조건 이거 태형이 아니면 슈가 형 나 지금 그 두 명 아니 나 왜 남준이 형 같지? 나 슈가에 약간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죽여 넌 가만히 있으라고 자 원 투 쓰리 슈가 차단이야 뭐야? 뭐야? 삶의 의욕이 진짜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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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나 이렇게 이해라 그랬다니까 나 야 너 나 왜 이렇게 나 근데 아니야 너 집으로 안 왔어 너 왜 그래? 너 집으로 안 왔어 나 전혀 몰라 나 정국이 좋아 아 그래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내가 딱 느낌이 왔어 형은 마피아들 어? 느낌 딱 왔어 나 형은 마피아들 이번에는 지민이가 마피아야 이번에는 나는 전 진짜 마피아 아니에요 나는 저는 정말 어? 정말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아 아까는 똑같은데? 어 나는 너 경찰이? 난 청년경찰이에요 전 경찰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오 경찰대학교 야 경찰 제가 경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아 경찰서에서 뭐 공부했어요 어 형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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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통 하야 보통 경찰이 자기가 경찰이라고 이야기하면 불리한 거 아니야? 보통 그렇죠 그렇지 마피아 마피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 마피아네 바보네 경찰이야 아니 나 시민인데 진짜 엑스맨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시민이죠 왜요? 왜요? 시민이니까 시민이죠 티난다 티난다 웃는 게 약간 조금 보조기가 더 들어간 걸 봐서는 형은 뭐야 시민이지 넌 뭐냐? 시민이죠 저 시민이거든요 제가 추측해본 결과 이 세 중에 두 명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세 중에? 이렇게 세 중에? 야 두 명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야! 그러면 나도 그럴게 나 이 중 안에 다 있어 무조건 두 명 야 나 아까 그렇게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로 죽였잖아 시민 나는 태형이 형이 봐 지금 경찰이 그랬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형님 보세요 일단 태형이는 확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앞에 앉았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서 나를 시키면 똑같은 사람 두 번 시키는 거 아니 일부러 그거를 한 바퀴 돌려보려고 하는데 뭐 한 번 걸린 애들이 또 한 번 하겠나라는 그러세요? 아 지민이 지민이가 말이 좋아 아니 네가 마피아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봐 아니 가긴 좀 뭐 주자 아 지민이를 죽는다 처음에 변론을 해봐 이게 누가 봐도 얜데 얘를 먼저 죽여보는 게 맞지 않아요? 만약 그 다음에 얘 죽고 마피아가 아니면 죽여보는 게 맞지 않아요? 난 네가 먼저인데 네? 네가 말이 잘 한 번에 한 번 죽여보는 게 맞지 오케이 난 반대 지민이가 반대 이 두 명이네 야 얘 좀 봐봐 이 두 명이네 두 명이네 얘 봐봐 얘 봐봐 쓸데없이 나들이 죽지마 조용히 살아남아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얘 죽이고 얘네 그냥 봐봐 마피아는 서로 안다며 잠시만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의심이 없죠 조용히 살아남아요 조용히 있어 태형이를 죽이고 지민이를 죽이자 얘가 아니에요 얘를 죽이고 있어 얘를 죽이고 있어 형 왜 그렇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죽지 말라고 나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냥 시민이를 죽이고 호빈을 죽이자 얘는 뭔가 말하는 게 좀 아니 그냥 그냥 얘는 원래 말하는 게 이상하긴 해 조용히 있어 다시 마지막 준비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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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은 나 왜 뽑았어요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죽이자 미안해 아니 나 동일 줄 알았지 죽이자 좋아요 아 왜 죽여 사람을 아 괴롭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피아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경찰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죽는 거지 이 공권력이 너무 약한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게임하자고 오 마피아가 죽인 사람은 김태흠입니다 마피아가 죽인 사람은 팝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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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거지 마피아인지 모르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마피아는 수가 아니다 치킨 수 아니다 치킨 수 아니다 치킨 수 아니다 치킨 수 아니다 어? 일단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진짜 나는 아니야 너희들이 다 죽인 사람이야 나는 아니니까 내 힘을 풀렸는데 내가 아주 다 죽이는 거야 내 중에 두 명이야 마피아는 나는 모르지 모르지 형 형 시민이에요 나 시민이에요 진짜? 나 시민이야 나 선생님 뽑아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안 뽑아줄 진짜 나도 안 뽑아 진짜 진짜 뭐 안 뽑아? 아니 시민이라니깐요 경찰이지 아 시민이라니깐 경찰 아니야? 시민이에요 시민 경찰이면 누가 시민일 거 같아? 아 시민이야 아 시민이야 야 시민이야 시민이야 아 시민이야 지금 슈가 치고 말이 너무 많다 얘가 와피아한 거 같아 그냥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나는 시민이야 아 성적했다니까 이런 바보들이 내가 무슨 게임을 하겠다고 생각해 얘가 경찰이에요 아 나는 슈가가 경찰인 거 같기도 해 몰려 왜냐면 아까 경찰 룰에 가는 걸 물어봤잖아 오케이 형 와피아라 어 야 그럼 이 둘이 와피아네 자 빨리 죽이고 싶어서 빨리 찍자 하나 둘 셋 나 레몬 형 나 레몬 오케이 레몬 아 레몬 왔다 레몬 왔다 야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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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두 명 들어주세요 뭐였는데요? 야 이거 재밌겠네 마피아가 죽인 사람은 슝아입니다 슝아 죽었습니다 조용히 해야됩니다 이제부터 아 진짜? 야 이거 신박해집니다 누가 산 거예요 지금? 세 명 너랑 나랑 되게 쫄린다 이거 야 근데 아직 나 심이야 심이죠? 심이야 심이야 야 나도 잘 생각해봐 늦었어 야 얘가 막 피어있어 아니 얘 형이 안 맞잖아 오케이 깃발이 됐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두벅하면 깃발이 된다고 야 들어봐 얘가 아까 이거 집을 때 모니 다 집었잖아 난 슈가 찍고 얘가 날 집었잖아 모니가 형 내가 마피아 할 일 없지 얘가 마피아인데 아니 그래서 지금 마피아니까 마피아 기회는 무너지않아 무너지않아 너희 둘 중에 하나라니까 얘가 날 집었잖아 나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얘가 늦었다 얘가 마피아 아니야 뭐야? 나 시민이야 하나 둘 셋 나 시민이야 진짜 나 하나 바이온 최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오케이 최후의 런 정국이 그 눈빛이 있어 나랑 시민의 눈빛이 교환했어 방금 시민의 눈빛으로 교환했어 야 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기려면 잘 생각해봐 얘가 나를 뽑았다니까 너네 다 얘 뽑아서 난 슈가 뽑았을 때 얘가 나를 뽑았다고 시민 중에 한 명 누군지는 모르겠어 몰라 나 못봤어요 너 미안해 나 못봤어요 야 야 시민 한 명 이길려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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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사람을 정해주세요 마피아 마피아 야 야 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 눈빛이 있다니까 오케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 J-O 마피아 할 타이밍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J-O하고 마피아 할 타이밍이야 야 얼굴부터 마피아 같아 왜 가볼게 야 이 둘 중에 한 명 분명히 마피아 했어 말투야 만주 슈가 형은 마피아 아닌 거 같아요 얘 약간 의심되고 응 이 말 이상 속경이야 아이씨 진지 나 이제 둘이 싸운 거지 정국이 얼굴 좀 빨개진 것 같고 나 나 진짜 시민이야 아까 정국이 형 두 개 물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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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라고 말이야? 저 뭐라고 말해? 나 시민인데 나도 J-O를 좀 의심을 때 근데 큰 우습을 위해서라면 얘를 마피아를 안 시켰을 것 같아 그치 나는 이해를 해봐도 돼 어? 진짜 약간 바보 같아 나 진짜 나는 그냥 나 마피아 중육이 좋아 빨리 둘 중에 한 명은 100% 마피아다 나는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니 난 시민인데 호비야 나 호비야 나 호비의 얼굴을 보면은 긴장감이 가득해지고 뭘 긴장감이 가득해 아니 아까랑 다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랑 다르게 호비의 얼굴에 긴장감이 굉장히 호비가 좀 더 호들감을 떨 거 아니야 호비가 점점 쉬워지잖아 느낌이 지금 정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 봐서 얘네 둘이 딱 맞지 않아 아니야 내 생각에는 난 호비 형 의심하면 왜 다 함께 안 해 왜 호비 형 의심하면 왜 호비 형 의심하면 호비 형 의심하면 호비 형 자기소개 안 했다고 호비 형 너도 너도 얘도 있었어 전 특별시민이고요 정작을 하긴 해 그래? 전 개인적으로 전국인은 아닌 거 같고 전 이번에 호덕이 형이라는 지민일 거 같고 호빈 형 지민이 호빈 형 지민 아니야 진짜? 잠깐만 나 이번끼리 낙 죽이잖아? 진짜 죽였어 마피하니까 정없어 쟤는 범인으로 뭐라고 시인이야 그냥 오래 가야지 호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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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죽이요 마지막에 죽이지 말까? 얘 이제 방패목을 찾아야 돼 얘 뭐하나? 얘 말고 다른 방패목을 찾아야 돼 지금 개인적으로 지민이 꼽아 봐도 돼요? 지민이도 의지스럽게 정국이야 이번 판은 진짜 아니에요 솔직히 세 번째 판은 난 모르겠어 둘 중 하나만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아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보다 말이 지움이 없어요 제이형은 마피아니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제 시민이야 제 시민이야 진짜로 살려주세요 제발 야 잠깐만 형의 눈을 잘 봐 진짜 시민입니다 야 이거 헷갈리 얘기하는데 제발 진짜 시민이야 진짜로 아니야 이게 마피아야 아 진짜로 아 우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아니에요 진짜 얘 말해 형아 너 믿었다이 나 진짜로 시민이요 너 믿었다이 어쨌든 시민이가 가고 마피아로 죽인다 야 야 왜 경찰을 죽여가지고 왜? 경찰인 줄 알아 아 너 바본데 너 마피아 죽어볼래? 마피아 죽어볼래? 야 우리가 진짜 마피아 죽어볼래? 우리 지금 사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사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사주시는 거예요 좀만 더 재미 볼라고요 심이냐 진짜 심이냐 아니야 너 한번 죽어볼래 마피아? 아니야 그 생각에 너 생각에 어디 있었는데 나도 이러고 있어 호석이 형을 일단 죽여보자 우리 일단 마피아 한 게 아니네 나 좀 약간 찰문조로 저 줄어들어 나 안 이하니까 별론 끝났어? 아니 이게 별명에서 나타나니까 내가 시작부터 얘기했잖아 방으로 합시다 바로 방으로 합시다 우리 심이냐 화이팅 경찰 뭐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야 나 경찰 있거든? 나 방금 확인했어 얘가 마피아야 얘가 마피아야 나 경찰이고 얘 마피아야 확실해 왜그러니까 뭐야 왜왜왜 뭐하지 마세요 내가 경찰이예요 내가 경찰이예요 X백 뽑는게 아니라고 내가 경찰인데 내가 경찰인데 내가 정국이를 확인했는데 얘가 마피아였어 나는 경찰인데 정국이를 확인했는데 진짜 마피아였어 정국이가 하나만 해 하나 둘 셋 뭐야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내가 경찰인데 누가 경찰였어 내가 경찰이고 얘 마피아야 확실해 왜 왜 둘 셋 둘 셋 내 나 진짜 감정이다 일곱의jud 오 오 야 야 근데 대박이다 진짜 진짜 진짜요? 딱 박스로 열어 봐 까봐 와 대박이야 진짜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 웃겨 그럼 나도 웃겼지 그냥 야 진짜야? 와우! 진짜 부럽다 이거 야 나 순간 땀난다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시즌 그리팅 아 정말 재미있네요 아 정말 야 내년 시즌 그리팅 차다 찬옥 차 갖고 싶어요 컴퓨터부터 가야 돼 여러분 쉬는 시간마다 제가 정말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우리 제작진분들